자, 여러분 교재 표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인삿말이 나와 있고요. 짜란!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적어놔야 우리의 목표 달성이 쉬워진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 여러분 단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7회독을 목표로 일단 해놨어요. 10회독, 15회독까지도 가능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법은 최소 5회독은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어떻게 2개월 동안 5회독이 되냐? 제가 그렇게 맞게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문법 공부부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랑 수업할 때는 열심히 수업 듣고 복습만 하시면 되고요. 저를 만나지 않는 월요일, 화요일 수업하고 수, 목, 금, 토, 일 다 쉬고 와봐. 강사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데 5일 동안 문법 공부 안 해요. 기억이 나겠다요? 사라져버리겠다요? 사라져버리니까 또다시 하게 돼요. 최악이죠. 저는 다시 하는 거 절대 싫어해요. 남들은 한 번 제대로 해가지고는 한 번에 가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만 두 번 해요? 왜 나만 두 배로 돈 쓰고 왜 나만 두 배로 고생해야 돼요? 절대 싫죠. 한 번 하실래요? 두 번 하실래요? 한 번에 제대로 가시는 게 좋죠? 2개월 동안 그 생각하세요. 아니 왜 나만 두 배로 돈 내고 왜 나만 두 배로 고생해야 돼? 난 한 번에 제대로 할 거야. 두 번 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두 번 하는 거고 현명하게 아시는 분들은 한 번만 해도 끝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본 커리 따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숙제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아낀 다음에 온전히 숙제하시고 공부하시는 데만 집중하세요. 제가 기타적인 거 다 케어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딱 적어놓고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7과로 가시죠. 여기다 써보세요. 챕터 17 여기다가 딱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명사와 대명사 1회독 들어갑니다. 오늘 써주세요. 여기다가 명사와 대명사 1회독 오늘 날짜 쓰세요. 3월 7일 월 써놓으세요. 3월 7일 월 그리고 1회차 수업. 자 오늘 저랑 명사와 대명사 1회차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총 챕터가 17챕터에요. 여러분 총 17챕터인데 우리가 이걸 몇 개월 만에 끝낸다? 2개월 만에. 2개월 몇 번 수업이죠? 16번 수업이죠. 오 선생님 근데 17챕터인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챕터는 완전 기본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내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챕터는 문제도 없어요. 그냥 쌩기초 쌩기본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업에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챕터 1은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챕터 펴지면 몇 챕터다? 16챕터 완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 봐보세요. 한 번 선생님 만났을 때 한 놈만 똑바로 펜다. 여러분 한 번 왔을 때 총 공무원 영어 문법 시험에 나오는 챕터가 16챕터에요. 모든 강사들 책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16, 17챕터인데 1챕터는 기본이니까 빼고 16챕터를 한 번 올 때마다 한 파트만 똑바로 배워가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심플하니까는 여러분들은 쌤이랑 스케줄 적고 제가 여기다가 며칠 날 복습할지를 적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저랑 문법 열심히 하고 복습할 거 어떻게 공부할지 스케줄 잡아줄 거니까는 그날 맞춰가지고는 어? 이제 가영쌤이 선생님이랑 안 만나는 월요일, 화요일 빼고 수요일부터 공부하라 그랬지? 아, 첫 번째 단어부터 하라 그랬어. 단어 1시간에서 1시간 반 딱 하시고 두 번째 뭐 하신다? 문법 공부하신다. 왜? 언어를 이루는 기본이 단어문법이거든요. 그래야 읽어지지. 오케이? 그래서 단어문법 열심히 하시고 어, 선생님! 그럼 우리 독해 수업은 언제예요? 자, 진가형 수강생만의 혜택인데 일단 독해는 2개월 뒤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 선생님! 그러면은 독해할 때 어, 저는 너무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독해는 언제쯤 시작하냐면 일단 첫 번째 1개월 때는 독해를 시작하면 스트레스 오지게 많이 받아요. 단어를 봤는데 단어를 다 몰라. 열 단어가 나왔는데 한 여덟 단어 몰라. 그럼 단어 공부하고 있겠어요? 독해 문제 풀겠어요? 단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독해는 1개월 끝나고 2개월 차부터 있다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갈 거고요. 자, 근데 난 욕심 있는 분들 있잖아. 선생님, 저는 재수를 하셨거나 한 번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선생님 독해도 어느 정도 수능 때 2등급, 3등급이어서 독해도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프 모의고사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하프 모고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하프 모의고사는 독해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를 풀려면은 단어 문법도 해야 되니까 조금 처우시에 들어가실 때는 부담스러워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프 모의고사를 내가 어느 정도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고 이 수업을 들어와서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문제 푸는 걸 안 배우고 초수여서 선생님, 저는 단어 문법하고 독해 좀 따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독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업을 한다? 진독회 수업을 하는데요. 이 진독회 수업은 3월달, 4월달에 매주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할 거예요. 학생들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이 진독회는 실강으로는 일요일에 진행되고요. 일요일에도 여러분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20명, 30명씩 매번 나와서 일요일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월달에 다시 개강해서 나가는데 이 일요일에 나와서 독해 공부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독해의 기본은 단어랑 해석, 구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와서 1시간 정도는 단어랑 구문 해석하고요. 두 번째, 이 단어랑 구문 해석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 공무원 시험에 맞춰서. 그래서 독해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가 지금 유료로 사실 깔아놨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신청하셔가지고는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반응이 좋아서 사실 일주일에 두 번 무료 특강을 할 수 있거든요. 강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무료 특강으로 좀 깔아놓을 예정이시니까 일단 봐보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요. 처음부터. 그럼 지쳐. 제발. 내가 단어랑 문법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럼 제발 그것만이라도 좀 열심히 해줘.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풀 실력이 내가 지금 너무 걱정된다. 그럼 하프 모의고사는 기본반 수업 듣고 그 심화반부터 딱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문법 한 바퀴 돌렸잖아. 단어 한 바퀴 돌렸잖아. 그러면 풀리거든 문제가. 그래서 하프는 초시이신 분들은 너무 초반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문제 풀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지금 단어 숙제 따로 내드리고 문법 숙제 따로 내드렸죠. 이거 열심히 따라오면서 독해를 안 해서 좀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참석하시면 돼요. 진독해. 그리고 이 진독해에 대한 공지는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해를 쌤이 1개월 뒤에 즉 3월달은 단어문법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때 이제 문법 독해 단어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독해를 배우게 되니까 선생님 저 3월달에 조금 독해 안 하면 불안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진독해 수업 들어와서 아 단어 이렇게 하고 독해 10문제 딱 풀거든요. 아 독해 10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2시간밖에 수업 안 해요. 여러분. 몇 시간만 하면 된다? 2시간. 그래서 저 커리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분들 일반적으로 일요일 날에 너무 힘들고 강사도 쉬하니까 일요일 날 쉬는데 저는 무튼 목표가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붙인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은 못 붙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에 좀 독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진독해 수업을 개설을 해놨으니까는 일단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요거 숙제라도 제대로 해본다.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는 그걸 좀 해가지고는 처음에는 독해를 맛만 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한 번 만날 때마다 몇 파트씩 끝낸다? 한 파트씩만 끝내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적 복습만 잘하면은 2개월 뒤에는 아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이런 게 문법에 나왔구나.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보는 눈이 생길 겁니다. 무슨 눈? 우리 강의 클래스 이름이요. 출제자의 눈, 커마. 공무원 영어 이론이에요. 기본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눈으로 어떤 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지. 아까 단어도 봤잖아요. 아 동의어는? 동의어 외우면 끝난다. 많이 외우는 놈이 빨리 풀겠구나. 빈칸은? 아 긍정부정 생각해야 되는구나. 단어는? 한 단어만 외우면 안 된다. 몇 단어도 외운다? 두 단어, 세 단어 또 있다. 이렇게 출제자의 눈으로 계속 공무원 시험에만 초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악인 영역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문법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이상하게 고등학교 문법식으로 중학교 보습학원에서 배우는 문법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퀄리티가 달라요. 수능에서 내는 문법 유형이랑 GTF에서 내는 거랑 그 다음에 IELTS, TOEFL, TAPS 다 문법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원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공무원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계속 재수를 하고 이상하지 않아? 아니 분명히 A는 6개월 했는데 학교 했는데 왜 B는 4년째 못 붙고 있지? 수영 대회에 나가는데 수영 연습 안 하고 제자리 뛰기 하고 있으면 수영 실력이 4년, 5년, 10년이 지나도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늘죠. 그만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가 공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쓰레기 주워 먹으면 병 걸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하실 때도 양질의 것을 먹고 필요한 거 내용을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이 책은 뭘로만 구성돼 있다? 99% 몇 가지 예문 빼고 몇 가지 예문도 옥스포드 영안사전에서 예문을 따왔고요. 몇 가지 빼고는 다 기출배 있으니까 이 책은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쌤은 아까 공부할 때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게 효율적이에요? 내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은 살다 오시면서 뭘 많이 해보셨냐면요. 영어를 안 배워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정규 교육 과정에 영어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어를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내가 90점 이상 합격점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지금 문법 수준은 어느 정도지? 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나를 알아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말해주면 음 그렇구나 알아서 끝 끝나. 내가 뭘 모른지 몰라. 근데 문제를 보는 순간 아 나 이거 모르구나. 아 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모르겠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 여러분 이따 가봅시다. 어디 먼저 퍼주시냐면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266 펴보세요. 자 226쪽 펴보면은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명사와 대명사 이렇게 파트가 나오죠. 여기는 그냥 설명만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보고 가면은 뭐가 중요한지 체크가 잘 안되고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 구분이 안되니까 이거 뒤에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문제편이 나옵니다. 문제편이 어디서 시작되죠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자 236쪽으로 가보세요. 이제 235쪽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 영어 문법 OX 문제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선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기출 선지를 이래독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명사와 대명사 파트를 풀 거기 때문에 266쪽을 펴보세요. 266 자 딱 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 보세요.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건 아는데 이건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지금 쭉 여기 지금 끝까지 해서 다 나왔던 예문인데 이 나왔던 예문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자 출제 포인트에 본인이 밑줄 한번 꺼보세요. 안 배웠지만 내가 혹시 O인지 X인지 한번 감으로라도 찍어보세요. 읽어보고 시작! 1분! 자 밑줄을 끄으신 분들도 있고 안 끄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이 명사와 대명사 파트는 잘 모르구나를 느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 봐봐요. 문제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 제목이 명사와 대명사라고 나와 있고 밑줄 출제 포인트에 밑줄 꺼버리잖아.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 문제에는 중요한 명사랑 중요한 대명사에 체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볼 때 동사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해서 이제 밑줄 꺼본다? 명사나 대명사는 밑줄 한번 꺼볼게요. 1번에 I 밑줄 꺼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대명사자. I는 나를 가르치는 대명사. 힘 대명사입니다. on advice 얘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거 공부하기 전에 사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 챕터? 챕터 17인 어디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 명사와 대명사의 대응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풀겠죠. 226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여기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출제 포인트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명사를 다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대명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는 명사와 대명사 공부할 때 특히 누구를 공부할 때 명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위에다가 빼서 쓰세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자 한국말은요.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사과를 한 개 먹었는지 여러 개 먹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시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실수를 잘하는 거. 왜 실수를 하냐면 한국말에는 그런 문법 체계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명사를 쓸 때는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개념 체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가산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아예 불가산 셀 수 있는 개념이다 셀 수 없는 개념이다 셀 수 없는 개념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럼 셀 수 있는 거를 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영어 명사 공부하실 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다. 뭐는 까먹지 말자 가산 불가산의 개념은 오늘 챙겨 가신다. 자 근데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이상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가산명사가 많을까 불가산명사가 많을까 대부분은 다 셀 수 있어요. 누가 극히 드물냐면은 얘네들이 저거 별표 우리는 공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은 다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누구는 불가산명사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못 세는 명사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Information 정보 불가산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dvice 충고 불가산명사입니다. Evidence 증거 불가산명사입니다. 내가 불가산명사인지 몰랐던 거는 다 형광펜 해놓으시고 외우실 거예요. 밑줄 꺼놓으세요. News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빨간색으로 밑줄은 꺼놔야 돼. 공시에 잘 나왔던 거 Information Advice Evidence News는 무조건 네모박스 지고 암기라고 해놓으세요. 얘가 가장 많이들 나온 패턴이죠. Information Advice Evidence News는 무조건 외워둔다. 그래서 정보 충고 증거 뉴스는 불가산명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퀸먼트입니다. 장비 이거 못 세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으면 어 이게 셀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Machinery 기계류에요. 집합적인 의미기 때문에 못 세고 Furniture 밑줄 꺼놓으세요. 가구 못 세입니다. Money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돈 이라는 뜻으로 못 세죠. Homework 밑줄 꺼놓으세요. 여러분 숙제는 못 세요. 자 그 다음에 Merchandise 상품 넘기셔도 되고요. luggage baggage 밑줄 꺼놓으세요. 수화물은 못 세입니다. 주얼리 그냥 넘기셔도 돼요. 보송류 그 다음에 scenery 풍경 포이트리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얘네만 외우면 뭐하냐고 얘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Information 나오면 와우 불가산명사구나. 시험에 우리 어디 파트에서 배웠다? 명사 파트에서 배웠다. 불가산명사는 어떻게 오답이 되고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겠네요. Number two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명사를 이렇게 특히 불가산명사는 이게 핵심입니다. 1 형아편 딱 치고 별표 여러분 불가산명사는 단수를 나타내는 즉 세수를 셀 때 세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 어는 밑줄 하고 쓰세요. 가산명사랑 어울립니다. 가산명사에는 어 언을 잘 쓰지만 그리고 또 복수 쓰세요. S 이렇게 명사 뒤에 S를 붙이거나 명사에 어 언을 붙이면 안 된다. 이 명사가 무슨 명사이면 Information Evidence News Advice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외우라고 그랬죠? Furniture Equipment 이런 애들이면 어 붙으면 안 돼 S 붙으면 안 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가산명사라는 한국말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다? Information Evidence News Advice 이런 명사 나오면 어 안 돼 S 안 돼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괜찮죠? 다만 어 말고 여러분 밑줄 더 더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둘 다 잘 붙어요. 더 말고 어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I have 더 Information I have The Information 야 내가 그 정보 갖고 있다니까 How to pass the test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I have The Information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건 된다고 Information에 뭐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어 또는 S 이렇게만 체크해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더는 아무 때나 잘 쓴다. 자 그 다음 3번 별표 또 치세요. 여러분 Many Not Few 복수 가산명사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복수 가산명사에만 씁니다. Many Not Few 복수이면서 셀 수 있는 명사에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산명사 Information Advice Furniture News Equipment Furniture 얘네들은 뭘 쓸 수 없다? Many View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 야 나 정보 많다니까 합격하는 정보 진가영한테 있어? 근데 그래서 진가영이 이렇게 말한 거야. I have Many Information I have Many Information 나 많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많은 정보는? Many 대신에 Much Many 대신에 여러분 뭐 쓰면 됩니까? 별표 4번 Much 화살표 딱 연결하세요. Many 대신에 누구로 쓴다? Much 여러분 Few 대신에 누구 쓴다? Leader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추가 이거는 사실 Baby Step 이거는 이제 기본 스텝이에요. 공시 기본 스텝 시작 Deal Amount Quantity 체크 밑줄 꺼놓으세요. 여러분 Deal Amount Quantity 시작 Deal Amount Quantity 이게 숫자가 아니라 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Deal은 양을 나타내고요. Amount도 양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다음에 여러분 Quantity도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uch Little Deal Amount Quantity 시작 Much Little Deal Amount Quantity 이네들은 누구 수식해준다? 불가산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겁니다. 괜찮지요? 그럼 다시 한번 뒤로 가주시죠. 여러분 문제로 가줬어. 2, 3, 6 체크 자 2, 3, 6이 아니죠. 더 뒤로 가야 돼요. 여러분 2, 6, 6입니다. 2, 6, 6 자 이제는 달라졌죠. 자 처음에는 내가 수준이 여기였는데 이제 90점을 막기 위해서 요거를 공부하니까 문제가 풀리겠네요.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 자 처음에 뭐 이제 밑줄 끊는다? On Advice Advice 나면 밑줄 끊는다. On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외우셔야 돼요. 2번 Water 이런 걸 물질명사라 그래요. 물질이잖아 물은. 이런 물질명사도 못 셉니다. Water 외워주세요. 어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시의 눈으로 봐주세요. 공시생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야 되죠. 어디가 밑줄입니까? 시작 Equipment 선생님이 New 눈 아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하지 않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New는 붙을 수 있나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출제 포인트 아닙니다. S 말했잖아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쌤이 말한 거에서만 일단 체크하세요. S 빼세요. New Equipment 하고 S 쓸 수 없다. 4번 가보세요. 두 군데 바꿔보세요. 어디 어디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4번 시작 Many를 뭘로 바꾼다? Much 홈월크 밑줄 끄고 어디에다 쓴다? S 뺀다. 그렇게 되죠? 괜찮사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와우 5번 가볼까요? Deal Amount Quantity 시작 Deal Amount Quantity 한번 풀로 써보시죠.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5번 Much Litter Deal Amount Quantity Much Litter Deal Amount Quantity Much Litter Deal Amount Quantity 괜찮죠? 누구한테 쓴다? 불가산명사한테 쓴다? 괜찮죠? 자, 근데 여러분 픽이 하나 더 해야 돼요. 옆에다가 VS Versus 써볼게요. Versus VS 자 Many Few Number 여러분 Many나 A number of The number of 이렇게 숫자의 개수를 셀 때 넘버를 쓰죠. 얘네들은 다 쓰세요. 복수 가산명사 가사는 셀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복수 가산명사 명사에 S 붙어있음 예 Books Noun 해서 명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출제 포인트가 보여요. A great deal of A large quantity of A large amount of 여러분들은 요걸 외워놨으니까 얘가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Deal amount quantity는 양의 개념이다. 그래서 불가산명사 나온다. 자 그리고 Many Few A number of The number of 가 이렇게 명사에 S 붙여서 쓰는 복수 가산명사랑 어울린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뭘로 바꾼다? A number of 이렇게 바꿔주세요. A number of 하면은 똑같이 많은 수의 이런 뜻이 됩니다. A number of로 바꿔주세요. A number of 복수명사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한 번만 가보실래요? 자 3번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 왜 틀렸다 그랬죠? 일단 왜 틀렸다? S 빠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제가 왜 일단 안 짚었냐면은 사실 이제 요거 다 명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오는데 주어랑 항상 비동사가 나오고 나오면 수일치도 물어봅니다. 뭣도 물어본다? 비동사는 수일치도 물어본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얘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거는 다 단수 취급합니다. 다시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퉁 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단수동사 써야 돼. 요것도 바꿔두세요. 혹시 수일치 개념 모르시면은 지금은 넘기셔도 됩니다. 오늘은 명사만 똑바로 가지고 가셔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번 워즈로 바꾼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 7, 8 6, 7, 8 풀어보세요. 6, 7, 8 한번 명사에 비추 꺼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뭘까 좀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오 얘는 뭐지? 또 새롭다. 또 안 보인다. 와와와 배울 게 많다 하시면서 뭐하러 가시면 돼요? 가뿐하게 배워주시면 되죠. 여러분 명사 대명사를 왜 제일 먼저 하냐면요. 영화에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은 문장이 아무렇게나 쓴다고 해서 문장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가지, 바보, 메롱 이거 문장이에요? 문장 아니에요? 문장 아니죠. 단어의 나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시간이니까 이제 문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겠지만 문법이 무엇이냐 문장을 쓰는 규칙이죠. 문장을 쓰는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문법이고요. 이 문장을 쓰는 규칙은 단어를 어떻게 나열해야 되는가 단어를 어떻게 나열해서 써야 올바른 규칙인가 요거에 관한 법칙이 바로 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단어를 나열할 때는요. 이렇게 항상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 주격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여러분들이 알듯이 주어동사 간목직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문장의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문장에서 주어,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이게 다 문장을 이루는 성분이죠. 그럼 여러분 동사 빼고 주어, 목적어, 보어에는 다 누가 나오게요? 어떤 단어들이 쓰이게요? 누가 나온다? 아까도 했죠.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이 세상에 명사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봐봐. 문장에서. fears 명사지, 동사 빼고 또 5% 이해도 명사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all도 명사로 쓰였죠. good times, times도 명사죠. 힘도 명사죠. 여러분들은 명사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으면 문장의 거의 절반은 명사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동사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명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명사가 특히 우리 문법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명사가 중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시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불가산 명사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하구나. 1번부터 5번 묶어두세요. 출제 포인트는 뭐였다? 불가산 명사의 특징. 여러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명사를 공부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다? 불가산 명사의 특징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